귀한 찬양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교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 고백한 그 베드로 그 고백 위에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교회의 주인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자체가 지금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 그리스도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문제가 12가지만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문제가 망가지도 사실은 더 되겠죠 그 모든 문제의 배경, 그 문제의 뿌리,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함정을 팔았어요 함정에 빠지면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누가 건져내지 않는 한 함정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 사단의 함정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나, 나밖에 모르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물고기보다 새보다 더 소중한 우리 인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왜 불행하고 이렇게 문제 속에 살아가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밖에 몰라요 나 중심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애들도 뒤집어지고 울고 고집부리고 그러잖아요 어른들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사람 힘들고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장세계 6장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혔어요 영적인 건 모르고 늘 육신, 물질, 돈 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사실은 사단이 그렇게 완전히 망하게 했습니다 그런 인간이 창세계 11장 확 성공하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성경이 그냥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성공,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나, 내 것, 성공 이 틀에, 이 함정에 사단이 우리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인생도 안 되고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하나님 찾으면 되는데 사단이 하나님 대신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 섬기고 종교 생활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완전 귀신 들린 무속인이 정치인 붙잡고 경제인 붙잡고 우리의 것 뺏어갑니다 사도행절 16장에 귀신 들린 자 고쳐가지고 우리의 이익을, 돈 버는 걸 못하게 하냐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가두잖아요 사도행절 19장에는 완전 에베소 동네가 우상 신전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고 돈 갖다 바치고 온갖 타락,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붙잡는 거예요 사도행절이 출애국기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삼사대가 망한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 가정 가문에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냅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귀신 섬기는 거라고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하나님 떠나서 완전 마귀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거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지금 잘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의 하나님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청군천사가 동원돼서 우리 예배를 도와줍니다 반대로 흑암 사단은 우리의 하나님 것을 뺏어가고 예배를 뺏어갑니다 예배 들으면서도 기도하시면서 예배 들이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면 사단은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완전 마귀 자녀로 우상 숭배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 정신적으로 한 전 눌려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지금 시대가 완전 중독 시대, 마약 시대, 정신병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정신과 육신을 사단이 자꾸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켄싱턴 커리 그거 우리 유튜브 봤잖아요 완전 좀비처럼 마약에 쩔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인생 다 송두리째 뺏기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그 거리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메나탄에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 메나탄 현장에 이미 지금 마약에 쩔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주사하고 좀비 같은 사람 이제 메나탄에도 있다 이렇게 메나탄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국에 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 정신문제, 육신문제, 이 마약 문제로 완전 멸망해가는 이 미국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죽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자살하고 딴 사람 죽이고 이르겠어요 하나님 못 만나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백년 살면 되는데 죽은 거면 이제 지옥 가면 그거 여행원한 거라니까요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 가기 전에 우리가 복은 말해줘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죽어서 문제가 해결되냐 우리 후손에게 이 문제가 전달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는 문제, 여러분 자녀에게 오는 문제를 그냥 그냥 육심문제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뿌리가 영적인 뿌리가 있어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두 가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이 문제에 빠지자마자 아담의 후손에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문제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배워도 안 되고, 돈 벌어도 안 되고, 착해도 안 되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거다 아멘 이사야 7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크리스토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크리스토의 일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죄 용서받은 것은 그리스토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토께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유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아멘 여러분 문제 이 땅의 문제 우리 미래의 문제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원죄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그 끝냈다는 증거가 부활하신 거예요 이 땅에 부활한 사람은 딱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10편 16편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다 사단권세 지옥권세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 모든 불안 모든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어요 이 부활의 아침에 성령축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살아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이 눈에 안 보이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게 영접이잖아요 아무에게나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하늘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온 우주만물 가운데 하나님 영으로 계십니다 특별히 믿는 자 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내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받은 자 뭐가 다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사단이 결박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 땅에 사는데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불신자의 배경은 지옥 배경이잖아요 사는 게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천국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는 게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축복하셨어요 마지막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이 절대연약 붙잡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전도 성교하는 교회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멘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장모님 찬양인도 하시는데 이런 찬양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 죽고 난 이후에도 80년 뒤에도 800년 뒤에도 이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면서 전도 성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샀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교회에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이 교회를 팔았단 말이에요 부흥돼가지고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로 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른들이 1세대들이 죽고 그 밑에 후대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그 다음 세대가 없어서 결국 교회를 팔았단 말이에요 유럽은 이미 교회가 없어졌어요 미국도 지금 교회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다 없어지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후대 후대 일어나서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곳에서 그리스도 얘기하고 전도 성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야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다 끝내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지금 교회가 왜 중요한지 전도 성교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다 제자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되어야 돼요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는 말씀 따라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문제 생길 때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얻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라 병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흘이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신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사단 귀신이 살아있어요 마음 정신 혼미케에서 그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들을 건져내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할 거다 누가 보고 24장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모르고 낙심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 찾아가서 말씀 주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그리스도 만나게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낙심한 자 기존신자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 신분권세 누리도록 누가 보고 21장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안 했어요 네가 내 제자인데 내 수제자인데 네가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할 수 있냐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 주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세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어린 양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세 가족들 세 가족들 특별히 우리 미래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 이 복음으로 그들 기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렘넘트 운동입니다 렘넘트 운동 렘넘트 운동 하지 않으면 미래 없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준 소중한 렘넘트 한 명 한 명에게 이 오직 복음 세 개 복음화 전달해야 돼요 뭐가 성공입니까 뭐가 성공입니까 우리의 성공을 바꿔야 돼요 전도와 성교에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성공입니다 아멘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버는 직장 다니고 이게 성공 아니라니까 사단이 뭐 그런 그 무너지는 성공에 우리를 속이고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후대 여러분이 살리고 도와주기 바랍니다 승천하시기 마지막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안 되는 전도 성교해라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가 성령 충만 받으면 네가 권능 받아서 증거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요즘 금톨 시대에 응답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전도 성교 마가다락방 전도 성교 어떻게 할 거냐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조금 있는데 요즘에 하나님이 전도문도 열어주시고 생명운동 영접운동 하나님 계속 일어나게 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8주년 감사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언약을 같이 붙잡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에 우리 교회를 지금 쭉 인도하고 계세요 오늘 전도학교 시간에 그래서 몇 분이 우리 교회 응답받은 거 잠깐 포럼하려고 합니다 8년을 뒤돌아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교회가 참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됐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목사인 저에게 다른 거 못하게 오직 그리스도만 하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아멘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살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 힘이 아닌 오직 성령 주만 우리 교회 색깔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현장을 보며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 해야겠구나 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 오직 복음이에요 아멘 저도 조금 오직 복음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밖에 없다 더 결론이 나고 더 답이 납니다 여러분 안 되는 문제 여러분의 가장 힘든 문제 그리스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큰 게 아니고 여러분 작은 거에 누려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힘듭니까? 자녀들이 싸웁니까? 옆에 있는 남편 아내가 조금 시비를 겁니까?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말 못하고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흑암을 꺾으세요 흑암만 꺾어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 렘넌트들 학교에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2, 3, 7 나라 5천 종족을 만나게 하십니다 세계보금아 저는 제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언어도 안 되고 2, 3, 7 나라도 모르겠고 사실 언약 잡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딴 거 하면 오히려 안 돼요 진짜 믿음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세계보금아 언약 잡고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2, 3, 7 붙여주세요 우리가 몰랐던 갈 수 없는 5천 종족까지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렘넌트 운동 렘넌트 운동 RUTC 운동 우리 기도만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 운동 속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세계보금아 중남미 RUTC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런 절대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비밀이 뭐였냐 흐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언약의 흐름 속에 영적인 흐름 속에 영적인 흐름 말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 영적인 게 바뀐다니까요 25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포럼에 보면 25 응답을 지금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되어지는 전도 성교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2, 3, 7이 와서 치유받고 서밋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주의를 무슨 절기가 아니고요 매일 매일이 부활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흑암 세력 사단의 권세 승리하신 부활의 그리스도 그 보좌의 축복 누리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빛을 비추는 개인 망대를 계속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의 빛을 비추는 교회 망대 여러분의 모든 현장 빛을 비추는 빛을 비추는 망대 이 기도의 빛을 비추는 이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 개인개인들이 다 세우는 축복이 우리가 9주년 10주년 계속 해가 되면 해가 거듭될수록 진짜 우리가 전도 마가다락방 전도 성교의 증인의 축복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의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다 해결하시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절대언약 속에 교회의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부활의 축복 교회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